10월 9일 수요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 충청남도 당진시 외목마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자주 본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는 듯하네요. 그런데 진짜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해가 서쪽에서 뜨냐고요?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외목마을은 특별한 땅 모양 때문에 서쪽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에요. 마치 긴 꼬리를 가진 도마뱀 모양처럼 땅이 길게 뻗어 나와 있어서 동쪽 바다가 아닌 서쪽 바다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 더 잘 볼 수 있고 매년 11월 14일은 외목마을에서 해가 동쪽과 서쪽 바다에서 동시에 뜨는 특별한 날이래요. 두 개의 해가 동시에 태어나는 신비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니 설레지 않나요? 외목마을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해는 매일 같은 곳에서 뜨고 진답니다. 우리의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김은호 재림신앙 이음 묵동제일교회 구하윤 구다윤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